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진중권 전 교수가 30일 SNS에 집단 광기란 표현을 썼다. 검수 안박 법안 통과로 독주하는 민주당 주도의 동물 국회 행태를 가리킨 표현이다. 진정 교수는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철어매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호중 태자를 떠받치고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적대로 몇 사람의 강경파의 원들을 지칭한 거다. 그는 대선 패배로 인지 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슷한 처지의 푸틴을 언급했다. 돌파리의 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라는 표현에서 보드시 전쟁을 오판한 푸틴 대통령을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빗댄 것 같기도 하다. 암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겠네요 라는 예측은 결국 푸틴이 유럽전쟁에서 참패할 거라는 예측도 엿보인다. 진 전 교수는 윤비대위원장 주도로 만든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우.com 캄루즈바우.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